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공부합시다. 부영어 김지영이고요. 많은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캐스트 1타 강사 김지영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다른 면에서도 1타가 되면 물론 좋겠지만 지금 제 그냥 어떻게 보면 간단한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수용을 해주신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많은 얘기들을 그동안 했죠. 작년 재작년 캐스트 영상 봐도 정말 제가 다시 볼 때도 많은데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여러분들의 멘탈적인 관련된 얘기나 재밌는 얘기나 제가 막 노래하고 춤추는 영상도 있잖아요. 뒤에 보면은 그거 말고도 작년에는 제가 무슨 무슨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유형의 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시리즈로 몇 개 찍은 게 있었어요. 빈칸의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어법의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뭐 등등등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댓글로 제 시대는 언제 옵니까? 네 시대도 올 거야. 네 시대도 올 거야. 그런 거에서 약간 좀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올해도 좀 학습적인 관련된 것에서 좀 주요 유형별로 여러분들에게 좀 주지시키고 드리고 싶은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영상 제목은 좀 이렇게 바꿨습니다. 너 이러다가 틀린다. 이러다가 틀려. 조심해. 이러다가 틀려. 인마 이렇게 오늘은 데이 파악류에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건 좀 조심하자. 기껏 다 읽어놓고 내용 다 읽어놓고선 틀리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디테일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할 거예요. 알겠지 얘들아? 근데 이 모든 디테일에 관련된 얘기도 제가 항상 수업에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모토인 평가원이 말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지금 샘플 문제 하나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역시나 듣고만 넘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네가 너 이러다가 틀린다. 이 이러다가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보셔야 되잖아. 그래서 밑에 제가 첨부 파일 하나를 좀 넣어놓을 겁니다. 문제 한 문제를요. 아마 작년 3월달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일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또 그 근처가 아닐까.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아무튼 그걸 한글 선지로 되어 있는 요지 문제 안 했을 거예요. 한글 선지로 되어 있는 요지 문제 보통 너네들이 모의고사 풀면 22번, 23번, 24번 여기서 보통 22번 여기 있는 거. 원래 푸시던 방식대로 좀 빠르게 해보세요. 시간 어떤 거 몇 초 안에 했으면 좋겠냐면 대략 한 1분 20초 안쪽으로 한번 어떻게든 들어와 보세요. 그리고 선지 안을 골라보시고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러다가 틀린다. 이러다가만 느끼시면 되잖아요. 됐지? 저는 풀었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합니다. 제발 풀어보세요. PDF 파일로도 열어서라도 풀어보세요. 진짜 제발 부탁인데. 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증오하고 정말 싫어하는 학생들의 행위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도 이런 케이스트는 제가 찍었는데 아니 유독 주제 제목 요지 문제를 야 위에 뭐 할라 알고 인마 버리고 요 후반부에 한두 문장 읽으면 된다 라는 식으로 몰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스킬인지 아니면 어디서 배워오신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아 난 너무나 속이 상해요.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면요. 글의 주제의 요지 문장이나 아니면 제목 문제는요. 최근에 오답률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글이 안 뚫리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몇 문장의 발채독 같은 좀 세게 얘기합니다. 쓰레기 같은 짓으로 하시다 보면 제발 틀릴 수 있는 형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러지 말라고 한다는 건 제가 작년 영상부터 모든 수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역시나 매년 새로운 친구들 보면 아 또 또 이러고 있네 다시 리셋돼서 오고 있네 이게 너무나 속이 상해서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냐면 얘들아 제가 진짜 농담 아니고 평가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하나 읽어드릴게. 평가원의 학습 안내서에 데이 파악에 어떤 말이 들어가 있냐면 들어봐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여 추론하는 문항은 중심 내용 파악이냐면 글의 제목 요지 뭐 이런 거 주제 전반적인 내용과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자 생각해봐 얘들아 글의 주제의 요지 제목 문제는 전반적인 내용의 이해도 되고 세부 정보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면 풀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근데 평가를 뭐라 하는지 아니 얘들아? 봐라? 글의 전반적 내용과 세부 정보를 단순하게 이해한 것만으로는 정답을 찾기에는 난도가 높은 유형이다. 라고 그들이 말을 했어요. 저 지금 이거 화내는 거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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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야. 이걸 전형적으로 요즘에 어떤 친구들이 많이 느끼고 있냐면 현장분들이나 인강분들이나 최근에 제 부위 유형 독해에서 데이 파악 챕터를 열 문제를 하셨던 분들 그분들은요 와 전체적 내용도 알겠고 세부 정보도 내가 대충 알았는데 왜 선지가 안 보이지? 정말 절실하게 느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지금 최근에 만약에 뭐 뭐 뭐 뭐 평가 문제 뭐 기출 문제지 뭐 해가지고 막 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주제 제목 문제 최근 문제를 많이 풀다가 틀리는 부분들이 생기시잖아요. 제가 그냥 세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대충 읽고 자세하게 읽어서 선지가 무조건 뚫릴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방법론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한 문제를 그냥 제가 샘플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너무 깊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태도 지정만 하나 할게요. 2021년에 있었던 3월 교육청 고3 문제고요. 요지 문제거든. 얘들아 이 문제가 정답률이 어느 정도로 나왔냐면 이게 정답률이 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보통 요지 문제가 정답률은 보통 70% 이상씩은 나와. 한 7, 80%씩은 나와. 왜냐면 후반부 읽었을 때 정답 나올 때가 있고 몇 문제만 딱 봐도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 정답률 딱 60% 떴거든요. 내가 제일 걱정스러운 집단들 얘들아 이런 현상은 진짜 오랜만에 처음 보는데 이거 가신 분들 이거 가신 분들이요. 4번 가신 분들 너 이러다가 털린다. 그러다가 털린다. 막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니 문제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 지적을 할게요. 저 지문 설명만 구체적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야 4번 선지에 이때 당시 몰렸었던 비율이 와 대략 38%에 근접하더라. 내가 이걸 보는 순간 와 우리 친구들 지금 뭐 하는 중이지? 이 생각이 들었어. 야 합치면 거의 다잖아. 그지요? 와 우리 친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무리 영어 공부를 안 해도 이 정도까지도 안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위기의식이 작년에 정말 크게 들었었고 참고로 한 애들을 작년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1등급 인원이 3.8%밖에 안 나왔어요. 3.7인가? 상대평가보다 어려웠다고 그렇게 작년에 한 해 내내가 1등급이 잘 안 나왔었던 해안 내가 그래서 지금 올해 너네는 내게 두려워. 아니 주제 제목 요지 빼고 나머지 막 빈칸 순서사비 막 열심히 해서 다 맞췄어. 근데 너네 자꾸 어떤 현상이 일어나? 앞에 꼭 주제 제목 요지에 더 틀려. 맨날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다시 원상 뽑기되고 이런 느낌이에요. 제발 못하긴데 평가원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발 대충 흘려서 읽지 마시라고요. 또 하나 제가 충격적인 거 두 번째가 뭐냐 이 말 있지 시각자료는 내용이 방해가 된다는 부정적 뉘앙스 이거 너네 이것 때문에 아마 틀렸을 거야. 근데 문제는 뭔지 아니? 이 내용이 나와 지문에 그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고 어디 나오냐면 너네 여기 나와 대략 의역하면 또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다가 틀린다고 대충 보면 봐봐 디피컬티 벌써 느낌 안 좋죠. 또 뭐 보여? 비주얼 데이터 시각자료 아까 4번 선지 모으는 게 되게 어렵대. 그럼 이렇게 말 이렇게 읽잖아? 그러면 진정한 학자들 여기 베리터블 나와있어 베리타스 서울대 학자들 샤이 어웨이 하게 만들어버린다. 샤이 어웨이가 뭔가 시각자료 쪽으로 가지 않고 꺼려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시각자료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를 여기서 느끼게 해주는 지문인 거고 그것 때문에 너네한테 교육청이 이렇게 박아놓은 거야. 4번 선지를 맞겠구나. 에러 모르겠다. 야 글로나 틀린다고? 메시지는 단순해요. 여러분들 글 전체 잘 보셔야 돼요. 대신 기준이 명확하게 뚫린 상태에서 빠르게 나머지를 빠르게 점검을 하시는 거 를 하시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너무 과하게 읽는 것 또한 저도 그거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한 제가 1년간에 얘기하는 올인원이나 부위 유형 독해에서 맨날 얘기하는 소재 간의 관계나 성격이 제대로 잡힌 상태에서 빨리 가는 건 좋아. 그건 평가관이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평가관이 말한 것처럼 단순하게 이해만 하고 넘어간다? 너 선지에서 걸려. 부탁이야. 즉 다시 말하면 얘들아 많은 연구들은 텍스트만 본다? 월스만 본다? 벌벌리 하게만 한다? 필자 뭐라 그러디? 야 그러나 위에서 얘기했던 너희들은 너희들은 왜 자꾸만 이걸 개무시하니?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비주얼 시각자료의 중요성을 자꾸 왜 개무시하니? 이런 건 잡혀야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해? 지문에 지문이 대충 내용의 단순한 이해가 아니고 터져야 되는 순간이 한 번은 있어야 되지 않으니? 너네들도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 그냥 이렇다가 아니고 이거구나! 라고 하는 순간이 한 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난 그게 어디였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난 그게 어디였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난 그게 어디였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시각 정보는 너무나 강력해서 저 벌벌 위에서 노란색으로 얘기했었던 저 벌벌 저거를 압도할 때도 있대요. 그러니 나는 이 글이오들아 그냥 흘라흘라흘라 흘라흘라 그냥 맨날 읽은 거지 마요. 흘리트릿 흐리트릿 흘리트릿 흘리트릿 흘리 이러다가 틀린다고 또는 그냥 아 짠짠 아이고 짠 에이 4번 짠 이러다가 틀린다고 그러지 마시고 아 명확 아 너무 명확 오 이 새끼 나를 살짝 속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명확 이런 리듬이 있었으면 좋겠어 마지막에도 뭐라고 마무리해야지? 뭐의 중요성? 시각자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대 텍스트도 중요한데 시각자료도 중요한 거야 근데 왜 아까 4번 선지 시각자료가 별로라고 얘기하는데 제발 그래서 나는 네가 아 시각자료? 그 다음에 텍스트? 아 이것도 중요하거나 둘 다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방점이 찍혔으면 좋겠다고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그래야 정답 1번 시각자료도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문제에 틀리면 얼마나 너네 속상하겠니? 그렇지 않겠니 얘들아? 속상하지 지문 다 읽었는데 왜 선지에서 내가 아쉽다라고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아쉬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 미안해? 그건 잘 못하는 거야 지금 잘 못하는 거라고 네가 잘못됐다 다 비슷한 말을 기도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잘 못하는 거야 잘 해야 돼 그릴 게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 부분을 제가 작년 3월 교육청이기도 하고 너무나 이 오답선지에 몰려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러니까 왜 오답선지 왜 얘들아 봐 왜 4번의 애들이 말도 안 되는 퍼센티지를 몰려봤을 거 같니? 왜냐하면 이 선지에 키워드 다 줬거든 시각자료 보도 다 줬거든 이 말도 줬거든 디피컬트 뭐 이런 거 그러면 막 가자 의리야 의리야 가는데 막 다 손잡고 가는 거야 막 전국에 막 수십만명 친구들이 가 으아 근데 으아 가는 거지 오답선지는 그렇게 너네한테 키워드만 박아 놓고서 쓴단 말이야 제발 부탁인 건 첫 번째, 제발 일부 문장만 보고 시험장에서 정답 고르지 마. 발체독 같은 어떤 제발 진짜 이런 쓰레기 같은 짓 하지 마세요. 제발 더 궁금하시면 작년에 제 이 영상 비슷한 거 있어요. 또 가서 보세요. 제가 똑같이 얘기해놨어요. 제발 이런 나쁜 짓 하지 마시라고. 평가원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단순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대놓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해볼래요. 빨리는 풀 수 있잖아요. 다시 끌고 50% 끌고 50%. 첫 번째 그래서 그거 하지 마. 두 번째 뭐라고? 명확하게 글의 기준 잡는 연습이나 하시도록 하세요. 됐니? 그것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제가 볼 때는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혼자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제 캐스트니까 제가 말씀드린다면 나는 기준이 자꾸 잘 안 뜬다. 이게 명확성이 잘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올인원 수업 가세요. 가세요. 아니면 이 문제만 좀 그런 거 아닌가? 좀 더 다른 문제도 그런 게 없나? 그런 분들은 너가 처절하게 느껴봐야 되거든 얘들아. 최근에 평가원이나 교육청이 너네한테 주제 제목 요지 문제에서 쉽지 않게 된다라는 거? 그거 V 유형 독해의 챕터 1이 있거든요. 가서 경험해 보세요. 뭐 맛보기 강의라도 한번 가보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처절하게 느끼실 겁니다. 아마 형광분들 듣는 분들 이 영상 보고 있다면 너네는 이미 알 거야. 아 아 아 아 하실 거예요. 부탁할게요. 다가오는 시험에서 일부만 보고선 골랐을 때 틀리는 현상이 없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리즈에서 찾아올 거예요. 제발 얘들아 너 이러다 틀린다. 이러지 좀 말아. 보관 잘겠죠? 김정이었습니다.